자기 딸에게 시험 답안지를 미리 알려줬다는 논란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기억하시지요? 숙명여자고등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를 통해 받은 정기고사 답안으로 부정시험을 치렀다는 의혹을 받는 쌍둥이 현모 자매가 현모씨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20살이 됐습니다. 현모씨 20살 자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자매는 지난해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받고 항소했다. 아버지 현씨는 먼저 징역 3년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그런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쌍둥이 자매 중에 한 아이가 언론사 취재진을 향해서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손가락 욕을 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날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은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을 취재하는 취재진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자매 중 동생이 다가온 취재진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린 것이다. 재판이 끝난 뒤 동생은 아까 왜 욕을 했습니까? 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람에게 달려들어 무례하게 물어보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네, 가운데 손가락 들어 올리는 것. 서양에서는 특히 아주 심각한 상대편에 대한 모욕이고 욕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마 쌍둥이 자매 중 동생도 그걸 어디서 배웠는지 기자들을 향해서 그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린 모양입니다. 이제 기자들이 왜 그랬어 아까? 이렇게 항의를 하자. 나한테 물어보는 게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쌍둥이 자매들 이럴 때일수록 더 국민들 앞에 겸손한 모습 보이고 기자라고 하는 직업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온 사람들이 아니고 대개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독자들, 시청자들이 가지고 계신 궁금증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사람일 뿐입니다. 기자들은 그냥 자신들의 직업상 물어봐야 될 것을 물어보는 사람일 뿐이에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기자들을 향해서 무례하다느니 아주 상스러운 말로 기자를 나무래기도 했지요. 쌍시옷, 쌍격 들어가는 그런 욕을 기자들한테 하기도 하고 기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대개 현장에 가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젊은 기자들, 초년 기자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서 더 다가가서 질문을 하지요. 그런데 그 기자들에 대놓고 욕을 한다든지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것 참 이 아이 어디서 이런 걸 배웠는지 혹시 정치인들한테서 이런 걸 배웠는지 걱정입니다. 그 기자가 뭐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어요. 자기도 그거 말고 다른 데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데 오고 싶겠습니까? 뭐가 이쁘다고 오고 싶겠습니까? 다만 독자들을 대신해서, 시청자를 대신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우리 독자들이 이걸 궁금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대통령에게도 하고 쌍둥이 자매에게도 하고 당대표에게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당대표라는 이가 기자들을 욕하고 쌍둥이 자매가 그런 걸 배우기라도 한 것처럼 또 그러면 안됩니다. 댓글 주셨어요. 숙명요고 쌍둥이 손가락 욕 첫 번째 조국 딸이 처벌받지 않으니까 이런 아이들도 더 막나가는 거 아니냐 조국 딸 무처벌에 무처벌 처벌받지 않은 곳에 더 막나간다 조국 딸을 일벌받지 않으니까 이런 아이들도 더 막나가는 거 아니냐 두 번째 쌍둥이 그래도 조국보다는 약하네 아주 역으로 또 찔러주셨습니다 세 번째 괘씸죄 추가된다 이 아이들아 판사도 사람이야 판사도 사람이야 판사가 이런 보도 내용을 보면 너희들 재판할 때 영향 안 받겠어 이 철부지야 괘씸죄 추가된다고 아니 이런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계속 댓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뻔뻔함이 미덕인 세상 정말 뼈가 시리도록 가슴을 아리게 하는 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인지 죄 지은 자들이 고개 반짝 들고 턱탁 앞으로 내밀면서 뻔뻔함을 내세우는 뻔뻔함이 미덕인 세상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는가 그렇습니다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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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내로남불 정부 그것이 4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조차 가운데 손가락 치켜내 세우면서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기자 당신이 무리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 이런 뻔뻔함 어디서 왔겠어요? 어디서 왔겠어요? 도대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왔겠어요? 내로남불 이게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입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아버지가 조국이 아니라 억울한가? 왜? 조국 딸은 지금 조국이 아직도 법대 교수인데 너희들 아버지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대법원 판결 3년형 지금 징역 살고 있어서 그래서 억울하냐? 세 번째 조국 딸 조민은 의사라도 됐지 그래서 너희들은 억울하냐? 조국 가족이 지은 죄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조국 딸은 지금 버젓이 의사 레지던트인가요? 인턴인가요? 지금 하고 있고 근데 너희들은 대학도 못 가고 이렇게 재판이나 받고 있고 조국 딸은 아직 기소도 안 됐지요? 아직 부산대 고려대 한영예고 아직도 그대로 졸업 신분 유지하고 있지요? 참 그러고 보니까 억울할만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억울할만 해요 이 시청자가 정말 촌철 살인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조민은 의사라도 했지 지금 봉급받고 있을걸? 의사 돼서? 억울하겠다 그래 인정? 억울한 거 인정?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아이들까지 이렇게 물드는 것을 보면 저도 모르게 갑자기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아이들까지 저렇게 망치는 그런 내로남불 뻔뻔함 모렴치 전체주의의 그림자가 국민의 정만명령 환불 정신을 가진 나에게 계속될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법무를